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까지 일단 완성이 광원에서 여기까지 철회가 됐구요 자 사실은 이 영상을 두번 찍는겁니다 예 프로그램이 바뀌었죠 녹화 프로그램이 그래가지고 이게 하다가 에러가 나가지고 예 확김에 좀 바꿨습니다 예 어 일단 지금 어느정도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더 커지기 전에 리팩토링을 좀 해볼겁니다 가지고 예 리팩토링을 좀 하면은 이제 되겠죠 이제 먼저 하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저 혼자 보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 일단은 지금 하나의 그 프레임 안에 패널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예 하다가 자꾸 에러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구요 가지고 그 에러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는 내부 클래스 하다가 줬는데 하다보니까 그냥 아 똑같이 다 두자 예 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잠시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런어블이 있겠죠 예 만들어주시고 음 자 보시면은 요거 예 마이스타 패널 있죠 마이스타 패널을 여기서 이제 마이스타 패널 이런식으로 바꿔줍니다 하ん 자 하하ましょう 아 이런식으로 바꿔주시구요 아 어 그리 다음에 뭔가 일어나는거 다 잡아주시aded 요거 말씀 다 такое 또 이렇게 하고 오신다 하다가 하니 아 볼까요 그 다음에 시계 글씨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징 조작. 여기서 보실게 이제 자 여기가 보면은 지금 소스가 중복되는게 보이시나요? 이러면 좀 약간 뭐 동작은 하겠지만 되게 보는 비율적인 코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일단은 리팩토링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이제 바깥으로 빼줘야겠죠. 리페인트를 빼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 부분도 이제 바깥으로 빼줍니다. 그 다음에 리페인트도 없애주시구요. 자 리페인트가 됐고 이것도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것도 지워주시고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 뭔가 i만 이제 처리하는 것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자 먼저 쓸게요. if i가 3인 경우에 만 i는 1이 되고 아닌 경우에는 i는 i는 plus plus가 된다. 이런 경우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럼 이거 지워주셔도 되죠. 하지만 이걸 좀 더 좀 더 이제 if는 원래 줄을 하나 새로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더 어 이렇게 해볼까 하면은 i가 3인 경우에 i가 3인 경우에 i는 1이고 i는 1이고 아닌 경우에는 plus plus 1을 해줍니다. 이게 더 뭔가 깔끔해 보이죠. 자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이제 요거 시계 이미지죠. 시계 이미지 이미지 클락 이미지 클락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미지 클락이고 이제 j패널 j패널이고 이걸로 런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시계 클락을 다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셔서 여기다가 클래스 적어주시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징 도장 이제 요것도 있습니다. 마이패널 음 이거는 이제 리팩토링 하자면은 어 단지 기능이 이미지만 불러오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블릭 뭔가 이제 생성자를 리팩토링을 어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오버라이딩 해가지고 자 여기서 스트링 패스 이런식으로 해주면은 이거를 똑같이 적는데 똑같이 적는데 여기서 패스 패스 경로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alt-shif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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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이걸 한번에 선택할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패스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 이걸 이제 바깥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자 자 클래스 마이패널 마이패널 이름도 바꿀게요. 예 ALT SHIFT R 로 리펙토링 하게 되는데 어... 패널 음... 이미지 이미지 로드 요걸 할까요? 이름 짓기 힘드네요 그쵸? 패널 이미지 로드인데 여기에다가 패널 이미지 로드 해가지고 이제 J패널을 저스트 이미지 로드하는 패널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복사 해 주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됐죠? 자... 이제 이렇게 해 주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도장해 주시고 해주시면은 됐죠 소스가 훨씬 더 지금 깔끔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게 사라졌죠 일단 그래가지고 이게 관심사의 분리 자기가 할 일은 자기만이 알 수 있다 이런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음... 여기서 그냥 예... 마이패널 패널 이미지 로드를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식으로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없는 걸로 하죠 네... 이렇게 하면은 왠지 될 것 같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패널 이미지 로드 해가지고 지금 잘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음... 자... 어... 지금 보시면은 이런 SetLayout SetOpaQ가 다 지금 중복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잡아주고 싶은데 어... 일단 중복되는 내용들은 음... 일단 Set... 어... 레이아웃... 레이아웃죠? SetLay... SetPanel 해가지고 지금 이게 제... 제이 패널이잖아요? 제이 패널들을 받아줍니다 가지고 패널 어... 저... 중복되는 내용들을 SetLayout NULL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Panel. SetOpaQ가 false죠?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그래가지고 요 두 줄 이제 광원 처리되어 있는 거 일단 지워주시고요 여기서 예... 범치를 불러옵니다 SetLayout 아... SetLayout 아니라 SetPanel 해가지고 어... MyStarPanel 스타Panel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두 줄이 한 줄로 줄어놓는데 이제 위에 것들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뭔가 더 해주고 싶어요 이럴때는 제이 패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리턴 패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메서드 체이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보셔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더 줄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메서드 체이닝으로 인해서 이제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도 일단은 음... 클락 메세지도 똑같이 SetPanel 클락 메세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아... SetPanel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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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나머지도 똑같이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예... 잠시 녹화를 일시중지한 사이에 나머지 것들도 다 처리해 줬습니다 훨씬 아까 전보다 소스가 보기 깔끔하죠? 예... 깔끔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예... 런치하면은 잠깐 하고 일단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돌아갑니다 자... 똑같은 소스지만 훨씬 깔끔하죠? 자... 리팩토링은 이 정도로 했는데 이것도 한번 해 주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일단 이 소스가 뭔가 문제가 있죠? 아... 자... 보시면은 이제... 타입... 계층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JPanel, JComponent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메소드를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거 SetLayout은 컨테이너 메소드 컨테이너 안에 포함되어 있고 SetOpacue는 보시면은 지금 JComponent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JComponent까지 받아줄 수가 있는 거겠죠? JComponent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받아주시면은 이... Set... 그... JLayeredPanel까지 받아줄...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SetPanel 여기서 LayeredPanel 넣어 주시면은 요거... 까지도 한 줄로 처리가 가능한 거죠 가능하죠? 뭐... 됐다... 예... 자... 일단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음... 보시면은 지금 이것도 중복되어 있죠? 이것도 중복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어색하게 바꿔줄 수가 없을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복되어 있는 내용인데 요것도 이제 아키텍... 그... 계층적으로 보시면은 컨테이너에서 ADD가 되어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컨테이너에서 ADD 메소드인데 이제 자...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음... 그냥... 여기서는 J 레이어드 패널을 할께요 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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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넣을 수 있는 거는 음... 메... 메소드를 보시면은 어이씨... 잠시만 뜯었습니다 메소드를 보시면은 ADD의 컴포넌트죠 음... 컴포넌트 와... 어... 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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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 아이를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컴포넌트... 컴포넌트... 대식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리턴 해주시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음... 음... 아... 이거를 뭔가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해주고 싶다 하면은 컴포넌트 점 점 점 컴포넌트 예 이렇게 다중 파라미터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파라미터를 잡아주면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음... ADD J Lays 1 1 1 1 3 이렇게 이렇게 맵 1 1 1 2 순서대로 한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myPanel 이미지클럭 mySTOPPanel 그 다음에 클럭 메세지 이렇게 한번 넣어 주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은 어... 지금 이거를 전역변수로 한번 뺄게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역변수로 뺀 다음에 이러면은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가 있는거죠. 접근할 수가 있는건데 이 레이어드 패널에다가 잠시만요 이 레이어드... 아 이걸 이렇게 올려주고 아예 아예 바로 가지고 있으라고 해 주고요 이 레이어드 패널에다가 이제 저기 위에 있는 메세지를 써주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와 주고요 이제 포문을 돌려야겠죠 for each로 가겠습니다 이거를 올려주는데 이런식으로요 그 다음에 int i는 0이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플러스 어... i 플러스 플러스 이런식으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저 인티저 뉴 인티저를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넣어주겠죠 마지막으로 리턴 값은 레이어드 패널 이런식으로 해주면은 모든 동작이 완료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저... 여기 있는 순서대로 지금 이제 넣는 순서대로 이거를 넣어주게 되는 것이 될겁니다 아마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거를 일단 주석 처리해 보고요 어 됐으면은 제발 테라... 저도 지금... 야... 되네요 어? 레이어드 순서가 없나? 광원처리가 이미지클락 마이스탑 패널 음... 아... 마이스탑 패널을 여기다가 넣어줘야겠네요 예 순서대로 자...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번... 이제... 리페트링이 무척할게 많죠 생각보다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주셔야지 어... 이렇게 습관을 들이다보면은 애초에 만들 때부터 이제 본능적으로 뭔가... 제대로 만들겠죠 네... 뭐 보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이렇게 됐고 자... 여기서 이제... 어디에 들어갈까요? 자... 여기로 잡아주고 음... 자... 이걸... 이걸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게 더 깔끔하네요 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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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티드 세티드 세티레이어드 이렇게 하죠 네 이게 훨씬 더 뭔가 한줄에 쓰는게 전... 좀 리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스타일이구요 그냥 그 다음에 중복된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있죠 이것들도 음...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드 어... 스레드 스타트고 러너블 객체를 타겟으로 받고 타겟으로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다중 변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고요 어... 저기서 보시는 내용을 뉴 스레드 해가지고 자... 호이치라 해주죠 호이치 러너블 객체를 이제 이 스레드를 해서 러너블 타겟을 해준 다음에 스타트 이렇게 해주는게 낫겠죠 음? 에러가 뭐지? 에러 발생? 아 러너블이죠 러너블 예 이렇게 해주면은 될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들도 이제 어... 뭐... 배경이 하나 시계 시계 글씨 광원 처리니까 이제 여기서 한꺼번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술 스레드 이제 여기서 스레드 스타트 이제 여기서 이미지 클락 잡아주시고 클락메시지 마이스터 패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거를 다 주기여도 이제 스레드들은 잘 동작할 것입니다 자 촬영해볼까요 예... 잘 동작하죠 소스가 훨씬 깔끔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까? 예... 자... 이거는 여러개 복잡하겠던게 이제 뭔가 깔끔해졌습니다 이제 주석 이제 주석도 이제 지워줘도 본인과 이제 직관적으로 됐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바꿔줄 수가 있겠죠 백라운드 이런식으로 바꿔주시고 몇개 됐죠? 음... 자... 이제 아... 음... 또 뭐할까요? 음... 예... 또 할거는 이제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어... 지금 요런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정보들 이런 정보들이 모든 어디서나 이제 쓰이는건데 여기 이런게 지금 이 ManageView라는 패널 ManageView 이제 요 뷰가 가지고 있다는게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바깥으로 빼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가지고 만든게 있는데 이제 세팅 세팅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뒀어요 가지고 여기서 PublicStatic으로 이제 BasicPont을 맞춰준 다음에 이거를 세팅에다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도 한나체죠 한나체 이걸 기본 세팅이 되어있으니까 세팅.BasicPont 이런식으로 바꿔주고요 예 알아서 바꿔주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지금 이런식으로 지금 전부다 세팅에서 BasicPont랑 BasicColor 를 가져오는 형식으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돼있죠 자 이제 나머지 것들 1600 900 이런것도 다 프로그램 기본 설정에 불과하잖아요 가지고 이런것도 바꿔주고 어... Dimension 이것도 그냥 이런걸 계산하는거는 그냥 세팅해서 환경설정을 가지고 싶어요 가지고 이것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리팩토링은 일단 이정도로 그만하고 뭐 이제 굳이 녹화할 필요가 없으니까 녹화 끄고 이제 알아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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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